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요, 일주일 만에 그 효과에 놀라시고요, 3주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 대런 하디는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직접 자신도 이걸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요, 매일 취하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행동과 실천이 순종적으로 춘성스러운 하인처럼 일관성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혹은 나는 몸짱이 되고 싶다. 혹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건 말이죠. 내가 이 분야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일단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짱이 되고 싶다면 내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인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건 먼저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추적. 이 추적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전략인데요. 이 추적하는 게 이 저자분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빚더미에 탈출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정말 푼 돈, 10원, 20원까지도 전부 추적하는 겁니다. 이 추적 과정은요. 내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이펙트, 이 효과가 나타날 정도까지 반복적이고 충분히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게 핵심 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3주 자기주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주 완만한 속도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나의 습관만 일단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녁 식사 때 먹은 스테이크와 감자, 샐러드, 그리고 휴게실에서 먹은 샌드위치, 초코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을 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뭐 어렵냐? 그거 한다고 뭐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기록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다짐을 하라고 얘기해요. 다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는 2022년 12월 OO일로부터 나의 음식들, 내가 먹는 음식들을 추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지만 그 사소하다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안 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하기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빈틈없이 꾸준하게 실천되어야 하는데요. 매일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날짜를 적고 추적하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그 제일 위에 날짜를 쓰시고 내가 먹은 것들을 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봐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주일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에 섭취하고 있었는지? 또 혹은 돈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쓰고 있었는지? 이런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주 동안 진행해야 한다면 내 현실을 마주한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꾹 참고 3주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심리학적으로 3주 동안 해야지만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3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주에 느꼈던 충격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경탄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 초코바를 먹어야 될까? 이 초코바를 먹으면 내가 노트에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추적하기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면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추적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중에서 아주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을 꾸준히 수정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일찍 시작할수록 컴파운드 이펙트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힘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작은 실천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컴파운드 이펙트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적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적하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추적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좋아요. 다이어트도 좋습니다. 일단 노트 수첩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내가 좀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다. 이러면 노트에다가 제일 위에 날짜 쓰시고 가져만 다짐을 먼저 하셔야겠죠. 2022년 여덟 며칠 다이어트 추적 이렇게 쓰시고 나는 이제 추적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제 기록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수첩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3주 동안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서 어? 내가 지금 이걸 꼭 먹어야 될까? 먹으면 또 수첩을 적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점점 고쳐지면서 내 체중이 감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런 하디가 자신을 만들어줬다는 가장 강력한 전략 한 가지 추적하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해보셔도 당장 충격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